CIX에는 멤버별 상징색이 있다고 하는데요. 분홍색은 어떤 멤버의 상징인가요? 현석! 네 맞습니다. 너 분홍색이 형? 몰라 그렇던데? 아 그래요? 몰라 그렇던데? 현석이가 분홍색! 녹색! 나 무슨 색이야? 너 검은색! 보라색 보라색! 파란색! 검은색 하트를 많이 써요. 노란색 파란색. 이 형이 파란색입니다.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닌데 작품 같은데 이렇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좋아하는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? 그냥 그 이모티콘을 자주 써서 그런 것 같아요. 시간 진짜 빠르네요. 벌써 저희 시즌 브레이팅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. 엊그제는 아니고. 엊그제는 아니고. 용이와 나의 해네요. 용이... 형이 내 진정한 후반대로 들어서네요. 일곱이 이제 일곱인 거야? 일곱이 이제 일곱인 거야? 맨날이 몇 살이야? 맨날이 몇 살이야? 만홀 다였어. 아니 나 혼자 다였지. 나야 올인애가 아직. 나 그 종류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주변 사람들이 30대반대로. 오바하는? 아무튼 또 이렇게 시즌 브레이팅이 너무 재미 깨끗이 나니까? 아니 그럴 수 있어. 형 이제 형 보다 3살 만한 형이 3번살이에요. 그죠. 아버지 3살? 아직 나수면? 아니 내년 더요. 마음만 하면 더. 20이라고. 이번 시즌 브레이팅도 이렇게 열심히. 너무 쉽다. 1, 2, 3. 1, 2, 3. 1등 아닌 거 이거. 이거는 다 같이 맞춰. meanwhile. 저 시력이 안 좋아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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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짜 못 봤어요. 동성성이 아픈 것 같아. 1, 2, 3. 4, 5, 8. 5, 5, 8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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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식탁. 이거 19잖아요. 19면 이제. 반말하면서? 야야하면서? 아니 야야. 그냥. 괜찮았으면. 항상 근데 승훈이랑 진영이 항상 얘가 발라서.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은 없거든.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. 오케이. 한 번 해봐. 오. 삐리. 아 좋아. 삐리. 아 좋은데. 잘 먹을게 삐리 형. 이거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. 뭐요? 이제 그런 걸 또 해요. 픽스. 우리 밥 먹을래? 픽스. 나랑 같이. 아니 같이 밥 먹을래. 뭐죠? 나랑 같이 밥 먹을래. 밥 먹을래 해도 되지. 픽스. 나랑 같이 밥 먹을래. 좋아. 좋아. 삐리. 뭐. 진영이는. 승훈이는. 아니 이렇게 가다. 어. 좋아. 내 보컬 장착과. BX의 랩. 어. 진짜. 나중에. 나 보컬 약착하지. 깩. 이유는요? 형이 BX 형. 아니요. 장난이로. 저 나. 장난이로. 왜냐하면 형이 이제 워낙 하이 고음을 치기도 하니까. 난 솔직히. 하이 고음을. 내가 빽. 소리 지를 때밖에. 쓰지를 못해서. 노래할 때 나도 한 번. 근데 이런 거는 연습을 해도. 한계가 있다고. 그치. 그치. 둘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. 결이 비슷해서. 케이크. 먹어볼까요? 맛있네요. ế... 우와. 좋은 애가 보이네. 안녕? 공공주 셀카 문제는 하루종일입니다. 이 시험은.. rocket. microwaves가 공공주 셀카 진짜 없네. 나만 핫바퍼드. 아 너무 웃겼어요. 어저께 진정이다. 그렇게 올려줘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 사진이 없는 거에 서운한 거다 거의 뭐 12시 몇 분? 1시 몇 분에 너무 일찍 올려줘가지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 감동할 것 같습니다. 저 멈도 못 일찍 처음부터 계속